오블리비언 엘더스쿨4 오블리비언 입니다 스카이 림의 전작인 게임이죠 저도 이렇게 처음 해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죠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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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렇게 시작되네요 문명화되고 국제적인 시로딜의 지역주민인 그들은 임페리얼이 여기 이제 일반 주민인가봐요 가장 사람이 많은 스카이 림은 노드였죠 중무장 기술과 사회성이 뛰어나고 전사에 적합합니다 뛰어난 도둑이 되곤 합니다 어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뭔가 찐빵같이 됐네 금발머리에 키가 큽니다 힘쎄고 강인한 노드족은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래곤테일 산맥의 사람들인 그들은 기술력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그렇다 좀 생긴게 탑류에서 가장 전사에 적합한 아니 뭐 다 전사래요 레드가드 오크 전사 노드 전사 임페리얼 전사 카집만 도적이었죠 마법사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첩하고 제빠라고 척호에 적합하며 뛰어난 궁수 아 얘는 궁수래요 아르고니아는 적합한게 없네 자물쇠 따는데 능숙합니다 하고 대사 끝나는데요 브리튼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사람조차 마법에 대한 저항력을 자랑합니다 소환과 치료 마법에 능숙하다고 합니다 넘머러도 불리구요 검술 사격 파괴모 마법검사 마검사 이런 느낌인가 보죠 하이엘프는 모든 종족들 중에서 신비로운 마법적 기술이 가장 뛰어납니다 보니까 이렇게 브리튼 다크엘프 하이엘프가 마법특한 것 같습니다 뭔가 브리튼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처럼 생겼으니까요 아이템같은건 어떻게 보지 아 이거구나 탭퀴입니다 아이템은 생명력 60에 매지카 150 필요도 150 아 종족에 따라 능력치가 다른가 보죠 그냥 완전 마법사네요 탄생자 직업 어 직업이 따로 있나보네 능력치가 이렇게 있구요 어 굉장히 많죠 스킬 종류가 이렇게 능력치 있구요 그리고 마법을 이렇게 불로 하겠습니다 10키로 마법을 씁니다 1,2,2,3,4,6,6,6,6,7,8, ha,6,7, Sing, 14,7,8,6,7,8,7,8,8,7,8,8,8,8,8,8,8,9,8,8,8,8,8,8,1,8,9,7,8,8,8,8,8,8,8,8,7,8,8,8,18,8,8,8,8,8,8,8,8,8,8,8,9,9, 9,7,今,8,8,8,8,8,9,8,0,8,8,9,8,8,9,8,s,000,0,8,9,8,8,8,13,8,уст, 야 뭔가 빠른데? 뭐야 갑자기 뭐야 어 좀비다 오 마법사 개쌤 매지카 수치에 100포인트를 추가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법에 왜 이.. 아! 선돌 효과네요? 음.. 여러 개가 있는데 전 마법사로 하겠습니다 마법사 자리 아.. 도망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무슨 아물렛을 줬습니다? 어이구 저렇게 가진다고요? 빨리 잡아줘요 이제 어이구 아파라 어휴 아물렛을 저한테 주고 그거를 아들한테 전해달래요?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스킬이 향상되면 레벨이 오릅니다 무난하게 이게 이거 하겠습니다 그냥 와 능력치 올라간 것 봐요 헤엑 마법 생겼다 소환 하하 해골 소환 와아 강해보이는데 아이고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와 그래픽 봐요 너무 끔찍해 어? 어? 빠른 이동이 되네요? 빠른 이동이 되네요? 안 가본덴데 수도원에 도착했다 이제 조프리에게 왕의 아물렛을 전달한다 왕의 아물렛을 가져왔습니다 조프리에요 황제께서 자신의 아들을 찾으라 말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마틴 마틴이라고 한다고 해요? 크바치 아카토시 성당 사재로 있대요? 일로 가라고 합니다 이게 빠른 이동이 된다고? 어이구 빠른 이동으로 와버렸어요 도시가 괴물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대요? 우와 뭐야 오오 야 여긴가봐요? 와 뭐..뭐죠? 아 싸우고 있구나 좋아좋아 어? 들어와지네? 뭐냐 너 아 이 게이트를 닫으려고 들어왔다가 못나가고 있었대요 제가 대신 닫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불인 불을 쏘니까 얼음에 약하지 않을까요? 차가운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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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하다 아 좋구만 여긴가요? 와우 어? 사람이 갇혀있네요? 어 타워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된대요? 이게 시즐스톤인 것 같죠? 오오 오블리비언 내에 세워진 시즐스톤을 획득함으로써 게이트를 닫았다 자 이렇게 게이트를 닫고 평화를 찾아줬습니다 저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을 자면 레벨업이 된대요 잠을 자면 레벨업이 된대요 한 시간만 자죠 이렇게 세개 올리겠습니다 마틴 어딨니? 여기 있니? 너구나 이곳 사제 마틴이시죠? 저랑 함께 가겠대요 저랑 함께 가겠대요 오우 얘네가 쳐들어왔네 왕의 아물렛을 왕의 아물렛을 왕의 아물렛을 가져갔대요 빼앗겼다고 합니다 같이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 달라고 합니다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는데 여긴가요? 여긴 말타가 왔어? 난 걸어왔는데? 어 열어줬다 음 나도 여기 섰습니다 아이고 네 자리구나 여기가 네 자리인거 보다 오우 마틴 암물렛을 찾아오래요 아무튼 아물렛을 찾아오래요 자 새로운 마법을 구매했습니다 와우 이 녀석 꽤 강했습니다 네 부하가 됐고요 자 새로운 소환 마법 소환 이렇게 나왔습니다 쎄냐? 싸움 좀 하냐? 오오 좀 치는데 좀비야 가라 좀비야 되게 느리구나 끝내 그렇지 그렇지 좀비 되게 튼튼한 거 같죠? 좀비가 느린데 되게 열심히 싸웁니다 어우 잘 싸운다 아 사라졌다 이번에는 인프라고 오오 야 강합니다 오 여긴가보다 아뮬렛을 우리가 차지했다 이 녀석들이구만 어딨느냐 우와 뭐죠? 뭐하는거요? 도망 낙원으로 사라져버렸다 좌석은 신비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팡이다 지팡이 처음으로 먹어버렸습니다 오호 번개 지팡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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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채우는게 아닌가? 이건가? 아 이렇게 채우는거구나 336에서 어우 야 많이 찬다 소울잼으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네요 저의 지팡이군요 나의 지팡이군요 너의 지팡이군요 그가 다가오는게 오블리비언의 아주나님입니다 아 아주나님이 아뮬렛 찾으러 갈 수 있게 게이트 열어 주겠대요 1 스테이 캡틴 게이트를 닫아달래요 이 와중에 바쁜 와중에 가서 갑시다 게이트 닫아 들어 출발 이리와 오오 죽었다 됐다 나도 경비병이 1원이 됐습니다 어우 뭐야 자 돌병기 보습니다 또 도와줄게 없는지 물어봐야 된다고 헉 직원들 시체밖으로 던져졌어 아 센커토르로 가서 타이버셉틴에 성스러운 피가 묻은 갑옷을 마틴이 가져오래요 지금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지팡이 구매하겠습니다 6,000원짜리 전 재산을 다 꼴아박았습니다 여기구나 타이버셉틴에 피를 가져와야지 아뮬렛을 찾으러 갈 수 있다고 해서 가지러 왔습니다 어 뭐야 유령이다 여기 언더킹이라는 게 있대요 마법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야지 들어갈 수가 있다고? 아 진짜네 못들어가네 그냥 아예? 아악 아악 강하다 저 불 저 강한 해골이 블레이드단의 영혼인거구나 아 이렇게 해방이 되는거군요 마지막 됐다 이걸로 전부 처치했습니다 자 마지막 오세요 된건 아 됐네요 어디 타이버셉티베 가보 이건가 보다 190원 밖에 안하네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무게가 0이에요 내가 돌아왔어 내가 돌아왔어 아 세번째 물품이 또 있대요 그레이트 웰킨스드 스톤이라 불리는 아일레드 유물이다 이것이 그 돌멩인가보죠? 아아 손에 넣었습니다 뭐야 어? 죽어라 리치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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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내가 왔어 오 이거 잊고있네요 하나 더 가져오래요 아 그레이트 시즌스톤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얻으려면은 게이트를 열게 둬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뭐하는거죠 마지막 포옹인가요? 자 전투가 마틴가나는 전장에 도착했다 그레이트 게이트가 열때까지 반드시 마틴을 보호해야 된다 자 큰거 옵니다 자 적들이 나옵니다 워 겁나 많아 와 너희들도 맥을 못 치는구나 맥을 못 쳐 아 열렸다 어 그레이트 게이트 자 갑니다 바로 달려갑니다 어우 겁나 쎄 네 아 이것이 그레이트 게이트 오 그레이트 게이트 그레이트 데이드릭 시즈 엔진이 게이트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데이드릭 시즈 엔진이 게이트로 나가기 전에 데이드릭 시즈 엔진이 게이트로 나가기 전에 그레이트 시즈스톤을 얻지 못하면 모든게 스포로 돌아가고 만다 이거 이걸 일로 가나봐요 이렇게 해서 저거 오기 전에 와 저겁니다 벌레같이 생겼네요 아 바로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갑니다 갑니다 어떻게 가 타 각자 점 post 오oria lorsqu 거죠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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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得 데이 드릭 시즈 엔진이 나오기 전에 게이트를 닫았다 우리는 부르마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래 이제 그레이트 히즐스톤을 마틴에게 줘야 한다 마법 알려줘 마법 아이언 마법 와 70 데미지 새로운 소환 마법 야 지금까지랑은 소비량의 차원이 다르죠 자 쓸 수 있나 근데? 잠깐만요 250인데 274야? 아 자 만화 소비량 104짜리 파괴마법입니다 문에다가 아니니 데미지는 그래도 11배가 넘게 차이가 나네요 이펙트가 똑같은건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선생님 안계시나요? 다른 선생님은 없어요? 아 아 다른 선생님 없냐고 어 상점이다 소환 스킬 또 있습니다 자 이번 마법은 소비량이 184기 때문에 쓸 수 있죠 데이드로스 소환 야 강해보이는데 좀비의 6배가량 되는 소비값을 떼고 꺼냈습니다 야 진짜 세보인다 때려봐라 좀 아 오오 오오 오오오 야 나 세방컷 이제 가 오오 이게 그레이트 실루스톤이랑 그 보석이네요 저기 어디있어요 마틴 자 포탈 열어주세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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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돌진 이렇게 생겼네요 케모론 낙원에 도착했다 포탈은 다쳐버렸다 이제 맨카 케모론을 찾아 그를 죽이고 왕의 아물렛을 되찾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바깥보다 좋다 바깥은 너무 추워서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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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데드로써야 잘 싸워봐 할 수 있지? 어? 잠깐만 저렇게 센거야? 우와 강하다 강하다 진짜 강하다 진짜 강하다 내가 더 센데? 내가 더 센데? 오오 이곳인가 보다 야 좋은데 사네 내가 왔습니다 아물렛까지러 왔습니다 그 지팡이 힘 하하하하하하 개사기 알몸이 돼버렸죠? 야 이게 5,800원짜리 지팡이의 힘입니다 어떻게 된거지 이제? 어 뭐야 맨카 케모론을 죽였다 자 아물렛 가져왔습니다요 어흠 자 이렇게 된건가요? 임페리얼 시티로 가게 마틴 셉텀 엘더 칸서 마틴 셉텀 임페리얼 시티가 공격당했다 전시가지에 걸쳐 오블리비안 게이트가 열리고 데이드라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마틴이 드래곤 파이어를 점화하여 오블리비안 게이터를 닫고 도시를 구할 수 있도록 마틴을 신전으로 안전하게 호의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어 뭐야 이렇게 온다고? 와우 자 갈까요? 되게 쎄던 어이들 어 야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 와 이게 뭔 일이야 야 저도 이렇게 입었습니다 와 개 튼튼해 보여 결국 데이건이 오고 말았다 라고 합니다 어디요? 아 이제 뭐야 사원으로 가제요 저 지나갑니다 마틴과 신의 사원으로 들어왔다 드래곤파이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야 된다 여기 여긴가요? 저기요 이젠 가야되네 드래곤이 기다리고 있어 오오 오오 어 나 안옴지기네? 아 난 거기 좀 내려가 안보여 아 나 거기 좀 내려가 안보여 에이구 아 이렇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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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께서 가셨습니다 게이트를 봉인하고 죽었으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 뱀파이어로서 이 아침에 있으면 죽어요 나 실내로 보내줘 아무데나 앗 아 이건 아니잖아 아 다행이다 밤으로 바꿨어요 아아 마트는 가셨습니다 아물렛과 함께 산산히 어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왜 왜 아침이야 나 밤에 밤.. 밤이잖아 밤 7시잖아 왜 왜 아아 아아 이따 마틴 때문에 타죽을 뻔했네 뭐야 하아 하아 무적이 되는 콘솔 하아 하아 살았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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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이 이겼잖아요 그럼 최종보스는 그 마법사였던거 같은데 그 마법사가 하아 지팡이 맞고 죽지 않았나요 몇발 맞고 하아 어찌되고 이렇게 해서 오블리비언이었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시간에 다른게임으로 뵈요 도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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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